안녕하세요. 고흥 거금도 월폭교회 강태공 목사입니다. 각 핀플의 사이트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거금도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섬 지역의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교회가 자립이 되기 위한 일환으로 거금도 농원이라고 하는 가공업체를 만들고 그거를 통해서 여러가지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의 특산물인 유자로 유자차를 만들었고 또 매실로 매실원액을 만들었습니다. 이 갓피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매실차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정말 청정지역이고 깨끗한 농사를 지어서 도시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님들에게 공급하고 싶은 심정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20여 년 가까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맛으로나 또 내용으로나 모두가 훌륭한 품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이미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드셔본 제품이기 때문에 이미 검증이 되고 인정은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처음 대화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을 소개해서 우리 거금도 땅과 우리 지역 주민들 그리고 우리 월포 교회를 돕는 중요한 역할도 되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충분히 판맣을 감당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희가 이 섬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의 좋은 역할을 함께 펼쳐나가는 소중한 사회이기도 합니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애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정말 감사하고 가정과 교회에 모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